10대가 기대되는 10대들에게, 10대 스타들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저도 10대에 데뷔했는데요. 17에 데뷔했는데 요즘 10대를 보면 참 당당하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성인 연기자들을 위협하는 아역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인데요. 그중에 과연 누가 20대가 기대되는 10대 스타인지 2012 엠넷 트위니스 초이스, 업커밍 트위니스 먼저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상욱, 상욱, 돌아서야 교진 김희우장 어찌 입만 때문에 남 탓에 입만 때문에 거슬만 하십니까? 우리 뻔히 연기가 더 좋아해 설리 현에 믿는 거 벌써라? 잊어버렸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누구마음대로 상하러 돌려버린단 말이냐 네, 가장 기대되는 아역스타는 누구인지 아, 수진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2012 엠넷 트위니스 초이스, 업커밍 트위니스 엠넷 트위니스 여진구씨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을 통해 그리움에 사로잡힌 왕을 연기하며 누나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여진구씨는 능숙한 연기력의 소유자이자 빅뱅과 케이위를 음악을 좋아하는 평범한 10대이기도 한데요 여진구씨의 20대가 기대되네요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족분들과 제이너스 대표님 이하 식구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라 식구분들, 스타일리스트 누나분들 그리고 서은길 선생님, 그리고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세 잊지 않는 여진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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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